전혀 늦게 떠오른 너의 얼굴 지금은 어디서 또 뛰고 있을지 열일곱에 만난 나인 투맨들 우린 어디쯤 서 있는건지 뱉대기만 하던 너의 얼굴인데 이젠 사람들 우린 적지 않다고 원해 누군 대리님 누군 학부모 우린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어 그걸로 된 너야 누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잘하고 있어 그걸로 된 너야 손에 잡힐 게 없어도 나는 알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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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어 잘하고 있어 그걸로 된 거야 손에 잡힐 게 없어도 나는 알아 감사합니다